네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본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 수업이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고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가장 중요한 오리엔테이션에서 중요한 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이 줌으로 이제 접속해서 앞으로는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줌으로 접속하는 방법 줌으로 접속해서 간단히 시연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요. 정말이지 그 그림에 뜻을 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볍게 어떤 취미로 생각하시면서 미술을 배워보고자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어떤 장르의 그림을 하고자 하건 미술에 있어서 그림에 있어서 기초와 기본은 분명히 있어요. 흔들림 없는 기초와 기본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알려주고자 이런 수업이 이 수업을 좀 개설해 봤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저는 이제 홍대 회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입시 미술교육에 상당히 오랜 기간 몸담아 왔었어요. 어... 입시 미술교육을 담담하고 있었지만 어...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림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 정말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그림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인지 또 나름대로 그러기 위해서 그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많은 어... 제대로 가르쳐 치기 위한 많은 고민들 진지한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그 오랜 기간 20여 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말 이제는 조금 더 정제된 어... 그림을 제대로 배워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어... 저에게 좀 쌓여 있다 쌓여 가게 되었다 쌓여 쌓이게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어... 알려드린다면 어... 정말 뭐 어떤 일이든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를 굉장히 잘 꿰야 하거든요. 어...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림을 잘 잘 모르니까 어... 어떻게 배워야 할지도 잘 모르니까 어떤 일이 많이 발생하나요? 눈을 현혹하는 그림들을 많이 쫓아서 그걸 따라 그리면서 어... 오히려 자신의 그림을 망가뜨리는 자신의 그림을 찾아가지 못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림을 배워나가는 그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림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림을 배워갈 것인지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어... 이런 부분들을 좀 어... 제대로 된 제대로 정리된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 그래서 수업은요. 어... 이런 큰 틀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큰 틀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 그림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좀 딱딱하고 조금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진행도 있긴 있어요. 개념을 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정말 그림을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뭔지 또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이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첫 시간에 좀 잡아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업은 드로잉 수업이고 어... 그림에 대한 어... 이론에 치우친 수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이론적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그것과 관련된 어... 그리기가 항상 좀 같이 진행이 됩니다. 뭐 첫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 그리고 여러분의 그림들을 피드백 해드리면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어... 이런 큰 틀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어... 아... 이게 더... 이게 더 큰 틀이고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그 수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요. 어... 큰 틀은 기초적인 개념을 좀 이해를 해보고 나서 어... 그 기초적인 개념 하에 그... 뭐 기초적인 개념에서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게 뭐라고 했었나요? 어... 그림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리는지 지금 사실은 어... 이... 이 부분에 더 초점이 많이 맞춰질 거예요. 그쵸? 여러분이 갈망하고 이 수업을 좀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도 어... 바로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문제 때문 아니겠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세우고 나서 이제 실제 그리기를 통해 그러니까 뭐 어떤 구체적인 어떤 어... 사물들을 좀 그리기도 하고 화면에 컴포지션을 어... 이끌어 내보기도 하고 그게 뭔가요? 다 그리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이해했던 부분을 이 형상화, 구성, 완성 이런 부분에 적용해서 실제 자신이 이해한 것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기에 어떻게 그리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전 수업에서 목표하는 부분은 어떻게 그리는지를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됩니다. 이해하고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됩니다. 아... 잠시만요. 접속을 못한 분이 있어서요. 아... 여기로... 못 들어오신 분이 아직 계신 것 같네요. 여기... 잠시만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큰 틀에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어... 제가 이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테스트... 네. 네. 김태원님 네. 들어오셨네요. 이 테스트지를 보내드렸죠? 네. 이 테스트지 쭉 풀어보셨을 거예요. 어... 그런데 이 테스트지는요. 여러분의 어떤 기초적인 조형 능력을 그... 한번 살펴보고자 한 부분도 있지만요. 더 크게 그... 염두를 하고 두고 있는 부분은 이 수업 연장선 사항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 첫 시간 그림의 이해에 참고하는 식으로 이 기초조형 테스트 부분이 좀 활용될 거니까요. 어... 이 기초조형 테스트를 푸시고 제출하신 분도 있고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죠? 어... 그래서 제출하시면 지금 이와 같은 평가서가 평가서를 받아보게 되니까요.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말 수업이 연장선상에 있는 테스트니까 꼭 제출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본 수업으로 진행이 되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 지금 이런 드로잉북 PDF 자료를 그... 매 챕터마다 보내드릴 거예요. 어... 그 드로잉북 안에는 이렇게 그것과 관련된 그... 제가 어떤 설명하는 이론적인 부분과 관련된 설명이 이렇게 있구요. 또 어... 설명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거기에 관련된 기초조형 트레이닝을 하는 어... 부분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또 거기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이 드로잉북을 가지고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또 이 드로잉북에 있는 트레이닝을 수업 시간에 같이 그려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수업 하기 전에 어... 한두 챕터씩 여러분에게 제공을 할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 프린트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구요. 만약에 좀 프린트를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싶으시면은요. 뭐... 패드나 아니면 PC 화면에 켜놓고서 드로잉북에 직접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어... 아... 그리고 이제 전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요? 전체 수업이요. 자... 열... 아... 열두강이 아니죠. 12... 16강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16강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어... 한 달에 4번의 수업이 진행되는 거죠. 한 달에 4번요. 그래서 요번 달 같은 경우는 어... 뭐... 5주가 끼어 있는 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주가 좀 쉬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매달 한 주에 한 번씩 4번의 수업이 지금 진행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림의 기초적인 이해에서부터 또... 어... 여러가지 그 조형 이론들 특히 어... 저의 수업을 좀 받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이 대부분 그... 제가 어떤 투시도법 수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 그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어... 저의 수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 생각을 많이 가져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수업 안에서도 투시도법에 대한 얘기가 또 진행이 됩니다. 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러분이 그 유튜브 상에서 배웠던 투시도법은 이 투시도법 1위 1에 해당돼요. 그래서 아직 제가 이 투시도법 수업을 완결 지어서 올려놓지는 못했어요. 그 부분이 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예... 좀 심화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 이 부분까지 투시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다면 어... 투시에 대해서 크게 뭐 더 이상은 뭘 더 알아야 알지... 알지 않아도 알지 못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 어...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어... 투시도법에 대한 이야기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어... 그 얘기를 좀 들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그림을 배워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죠. 뭐 색에 대해서 또 가장 또 어려운 문제죠. 완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개념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재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 준비재료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요 준비재료 요것들이 좀 필요해요. 드로잉북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사비연필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우개랑 같이요. 칼 준비해 주셔야겠구요. 어... 펜을 쓸 일도 있으니까요. 어... 꼭 이 펜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뭐 네임펜이어도 괜찮고 그냥 수성펜이어도 괜찮구요. 펜을 준비해 주시구요. 이게 문제죠. 이게 자... 왜 이 거치대가 필요하냐면요. 어... 지금 여러분은 어... 줌으로 줌에 접속할 때 어... 두개의 그... 매체를 가지고서 접속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는 지금 스마트폰 거치대를 통해서 어... 자신의 그림을 어... 저희 쪽 저에게 또 다른 분들이 볼 수 있게 영상을 송출해 주셔야 되구요. 아... 지금 요 부분은 요렇게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요거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여러분이 테이블상에서 세팅을 해 놓아야 될 상태에요. 앞쪽에는 PC나 패드를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어... 요 스마트폰 거치대에 거치대를 이용해서 자신의 그림을 촬영을 해 주셔야 돼요. 자신의 그림을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제가 어... 그리는 그림이라든지 또 다른 분들이 그리는 그림들을 볼 수 있는 어... 볼 수 있게 앞쪽에 PC나 패드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다 접속을 해 주셔야 돼요. 두 개 다. 그런데요. 어... 이... 뭐... 스마트폰이나 뭐 패드나 PC가 접속할 때 보면은 어... 음성과 또 비디오 이 두 개의 설정이 있거든요. 음성 송출, 비디오 송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어... 요 설정을 어떻게 해 놓으셔야 되냐면 요... 두 개의 그 음성을 다 켜 놓으면요. 막 기익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스마트폰과 요 PC 둘 다 음성은 꺼놓고요. 꺼놓고요. 어... 요기 요 부분은 비디오를 켜놓고 얘는 앞쪽에 있는 얘는 비디오를 켜면 자신의 얼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쪽에 이제 PC나 패드에서 비디오를 켜 놓으면 자신의 얼굴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쪽에 있는 PC나 패드는 두 개 다 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기 스마트폰에 비디오 하나만 켜 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만약에 음성으로 음성으로 무엇인가 묻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음소거를 해제하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거나 아니면 채팅으로 저에게 물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접속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앱을 이제 설치를 하셨나요? 앱을 설치를 하셨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에 에 줌 주소를 보내드릴 거예요. 어디로 보내드릴 거냐면요. 어 잠깐만요. 이쪽에다가도 접속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오늘 요 시연을 좀 해보는 것까지 하면 돼요. 그러면은 왜냐면 그 월요일 당일날 이거를 막 설명하고 그러면 거기서 또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시연 부분까지만 하고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줌에 강의실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강의실을 개설하고 제가 주소를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거기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접속을 했고요. 제가 이 두 군데 다 자 이제 제가 그 채팅방에 올렸죠. 채팅방에 링크 주소를 올렸습니다. 거기로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자 여기로 여기도 접속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로는 안 되겠네. 자 채팅방 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채팅방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네 바로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셨으면 어 아직 안 들어오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줌이 깔려 있으신가요? 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울 건 없고요. 그 채팅방에 올려놓은 그 주소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수락하면 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접속이 되신 거예요. 김태원님 뭐 잠자리님 이렇게 들어오셨는데요. 오늘 어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네 제가 어 그 요 오리엔테이션 녹화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분들 그렇게 접속하시면 그렇게 해서 월요일날 접속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줌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오셔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어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릴 그림들도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그림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림자 계산하는 그런 훈련도 좀 하게 될 거고요. 제가 요거 보여드릴 동안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어 유튜브 스트리밍 그 채팅방에서 여러분이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어 그 풍경 드로잉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투시도법을 통해서 인테리어를 좀 해 보기도 할 거고요. 이런 풍경 드로잉도 진행이 좀 되고요. 그 어 이런 좀 소묘 작품들은 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드로잉 시간 드로잉 시간이 거의 1시간 30분 정도 되거든요. 중간에 한 5분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어요. 어 그런데 드로잉 시간에 그 소묘를 그 소묘를 긴 시간을 가지고서 하기는 좀 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연필을 좀 진득하게 계속 어 그림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리기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소묘를 한 작품을 하긴 할 거예요. 제가 어 요 그 사진 돌탑 사진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어 아 돌의 크기며 돌의 톤이며 어 연출을 자유롭게 어 해서 그려 주셔야 돼요. 요거는요.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서 그릴 거예요. 어 우리가 시작한 날부터 이제 마무리 어 끝나는 날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시간에 어 진행되는 어 그리기는 가벼운 어떤 크로키나 드로잉 형식의 그리기가 어 사비 추천 부탁합니다. 사비 연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텀버 연필을 가장 많이 쓰니까요. 네 사비 예 요 텀버 연필 모노 제이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자유롭게 연출을 하셔가지고 어 끊임없이 요 돌탑을 좀 그려 볼 텐데요. 어 신기하게 끊임없이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험을 어 어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네 그림의 깊이에 대한 경험을 가벼운 그림에서는 좀 빨리 빨리 끝나는 그림에서는 그런 깊이감의 경험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돌탑 그리기를 통해서 긴 시간을 가지고 그려 보면서 어 깊이감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어 제가 수업에서 어떤 이론적인 설명들을 드릴 때 어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기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이런 돌탑을 계속 그리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그리기를 제시하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그리시면 되고요. 다른 드롱북 종이를 넘겨서 그리시면 되죠. 그래서 이 돌탑 그리기 부분이 여러분이 어 있구요. 가장 긴 시간을 가지고서 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런 그림들은요. 어떤가요? 좀 되게 좀 재미있죠. 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린 그림인데요. 어 이게 누가 그린 거냐면 어 저와 제 아들이 같이 그린 거예요. 저와 제 아들이 어 뭔가를 그냥 아무거나 무턱대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 상상되는 것들을 어 거기서 연상되는 것들을 이어서 이어서 그리기인데요. 정말 뭐 그림 여러가지 많이 중요하죠. 근데 정말 상상력 어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일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뭔가를 보고 닮게 그려내고 이런 능력치를 보여주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림을 잘 그린다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진 않아요. 자기가 머릿속에 상상하고 떠오르는 것을 이렇게 어 표현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상력을 상상해보고 그거 그림으로 이끌어내 보고 하는 이런 어 그리기 과정이 여러분의 그림에 그림 그리기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런 부분들도 어 중간에 진행이 되는 수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아들이 혼자서 한 거예요. 네. 이게 재밌다고 막 저보고 같이 하자고 막 매달려서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풍경 하고 또 이렇게 동물 인물 이런 드로잉들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림들을 그려요. 자 요런 거는 뭐냐면요. 컴포지션 훈련이에요. 컴포지션 어 어떤 그 높이의 강약 길이에 의해서도 강약은 형성되고요. 간격에 의해서도 강약이 형성되고 사물의 크기 관계 넓고 좁고 뭐 이런 것에 의해서도 강약 리듬이 형성되거든요. 그리고 앞뒤 간격 그러니까 공간 차죠.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리듬을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해봅니다. 또 이렇게 질감까지 넘어간다면 사물의 질감을 좀 입혀보는 그런 시간을 단순한 구조물의 질감을 다양하게 입혀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칼라에 대한 부분 칼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어 칼라 공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어 기존에 어떤 칼라의 어떤 조합이나 칼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외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색공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색공부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바로 잡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이런 그림은 뭐냐면요. 어 보통 이제 연필을 가장 많이 다뤄서 그릴 거예요. 저희도요. 근데 이제 연필을 가지고 그린다? 그러면 선연습? 어 정말 그림 처음 시작할 때 연필로 시작하는 이 과정에서 역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선연습을 하게 되면 뭘 많이 시키냐면요. 막 직선 뭐 선연습 가로 세로 대각선 이런 것들을 막 기계적으로 기계처럼 손을 만드는 그런 훈련을 막 하고 그래요. 특히 입시에서 근데 어 연필이라는 재료를 잘 다루고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필을 가지고서 굉장히 다양한 연필로 가능한 표현들을 이렇게 막 그려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정말 너무나 다양한 어 맛을 연필이 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연필을 가지고서 표현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 준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려보게 될 거고요. 이 그림자 계산 부분 빛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그림자를 계산해 보는 과정들이 있죠. 아까보다는 조금 더 어 입체 도형으로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그림자를 계산해 보는 이런 시간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굉장히 다양한 그리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림을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기초 조형 감각을 높여주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가 제일 구성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이 목표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순수 회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뭐 일러스트 디자인 뭐 만화 애니 뭐 영상 뭐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는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수업은요. 이런 것에 다 베이스 기초가 되는 수업이니까요. 이 수업을 제대로 잘 이해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그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 이야기들은 다 전해 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궁금하신 부분 더 묻고 싶은 부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다면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날 6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의 정각에 오픈을 하니까요. 아 아 네네네 김태원님 네 뭐 묻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 유튜브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전송되는 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한 것을 바로 듣지 못하고요. 어느 정도 텀을 가지고서 어 듣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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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PC 다 줌으로 접속하시면 돼요. 두 대 동시에 접속할 수가 있어요. 두 개 다 접속을 하시고 두 개 다 음소거를 해 주시고 어 비디오는 스마트폰만 여러분의 그림을 촬영하는 스마트폰의 비디오만 켜 주시면 돼요. 다 꺼 주시고 음소거 음소거 비디오 어 또 꺼주고 스마트폰의 비디오만 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질문이 더 이상은 없으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월요일날 6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우리나라 하고 브라질 축구 재밌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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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